5화 우리.. 우리 몇개 남았어 이제 테랄은.. 엘리산드 굴단 다음.. 근데 어디로 가야 식물학자를 만나는지 모르니까 식물학자 어렵습니까? 어디요? 정신없어요? 어, 점성수제의 탑에 있어요? 어, 나 아까 잡을때 도핑 안하고 잡았어 어, 어떡하지? 흐흫 여기 좀 슬슬 잡으면서 depress다 설마 죽었을때 죽었을때 흥이 딱 죽었을때 흥이 Keller 흥이 욕 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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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건너가나? 건너갈 수 있겠죠 아 그쪽으로 가는구나 여기서 정면을 잡습니까? 이렇게 저 가운데 있는 쟤네를 다 잡아요 저 쫄드를 저 친구 이상한 자신감은 없죠 이제 가운데 잡으면 됩니까? 아 로모가 그래도 좀 있네 로모 둘 잡자 로모 둘이요 헉 이제 중앙 잡으면 되겠죠 아이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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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1번 지금 X에 있는 여기 있죠 요거는 바로바로 무조건 잡아줘요 작은 졸이라는 거는 바로 덩골손을 말하는 겁니다 덩골손 정리 자 첫 번째 일단 진행해 볼게요 앞부분 쉬우니까 그리고 바닥 맞고 죽은 거 좀 조심하고 어 바닥은 진짜 잘 피해줘야 돼 자 지금 사람이 당황하면 바닥도 계속 맞을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요 카운트 갑니다 5 4 3 2 1 가지치기를 좀 해야겠어 자 도발해주고 초반에 자 태양분개 태양분개 요요요요 피해야죠 가운데로 가자 그지 안 맞게 바닥 조심 도발했고요 해충은 가만히 둘 수 없지 통제된 혼돈 기생의 속박 대상자 빠지고 기생 덩골손 지금 치고 있어야 돼요 쫄정리 빨리 해야됩니다 빠른 쫄정리 원거리드 특히 자 도발 좋았지 통제된 혼돈 힘이란게 뭔지는 알겠지 위쪽으로 피해주면 되겠죠 엘지씨쪽으로 왜 자꾸 거기로 가지 아니 왜 왜 자꾸 거기로 가요 돌에 타더라도 새싹은 건드리지 마라 어어 또 또 저리로 데려가네 다시 도발했어요 근데 저쪽에 저 정원 숲지기가 있는데 왜 자꾸 거기로 가요 4 3 2 1 자 덩골손 덩골손 대상자는 빠지고 나머지는 덩골손 딜 좋아 자 이제 분화 올 할겁니다 75% 분화거든요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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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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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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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6 6 6 6 6 6 7 7 8 9 9 5 5 5 5 5 5 5 6 6 6 6 6 5 6 6 6 8 9 9 5 5 5 6 6 6 6 6 7 7 9 9 5 6 6 6 7 9 9 9 10 10 10 불에 타더라도 세상은 건드리지 마라 잡았어 잡았어 극딜하면 돼! 그냥 3% 잡아! 할 수 있어요? 1700만! 천만! 600만! 600만! 300만! 끝났어! 내 아이들에게 물을... 아... 했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네 정신만 차리면 돼요 다 죽었나요?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텐데